오늘 이태근 해설위원, 저는 정우영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플레이오프 4차전 경기를 녹화중계방송을 했고요. 지금 귀가 너무 아파서 살짝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제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PD한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도 대본에 충실하게 저희 또 소중한 대본을 작가님이 써주셨는데 이걸 또 안 읽으면 이게 또 예의가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아나운서 정우영입니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오프 더 야구 포스트 시즌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복붙한 것 같은데. 플레이오프 4차전이 끝나고 바로 인사드립니다. 이태근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인사라고만 적혀있어서 안녕하십니까. 대본대로. 지금 제가 손으로 쓴 거를 다음엔 엉덩이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또 지수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싫어요.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저도 이 팬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댓글 올라오는 거 제가 읽어도 되나요? 그럼요. 그렇습니까. 한국 시리즈 때 이태근 해설 안 하나요?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마이너리그. 메이저가 계셔가지고. 그런게 어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끝나고 나서 리뷰 오프 더 야구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는 오프 더 야구. 네. 김인자님께서 드디어 강민호가 해냈습니다. 스스로 증명을 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강민호 선수도 지금 살짝 격앙이 되어 있어요. 인터뷰 지금 듣고 왔는데 목이 굉장히 쉬었네요. 저는 끝나고 나서 강민호 선수가 마스크를 던지고 마운드에 뛰어 올라가는데 약간 좀 울컥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민호 선수 커리어에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은 한국 시리즈 우승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모습이 그대로 얼굴에 나왔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땄지. 같이 땄어요 같이. 그러니까. 같이 땄지. 이태근이요는 우승반지 있잖아요. 저는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승반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우승반지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신인 때 2003년도 2004년도 들어가서 현대에 두 번 다 우승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주전 선수가 아니고 이제 신인 선수였기 때문에 그 우승에 대한 어떤 쾌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좀 없었어요. 그래도 그 2003, 2004면은 2003이 우중혈투 아니에요? 무슨 혈투요? 우중혈투.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지망 감독이 공 놓쳤을 때. 맞습니다. 그 막 그 진짜 막 추워 죽겠는데 비는 내리고 이런 경기 속에서 우승을 했는데 우승의 감동이. 어렸을 때라서 처음이라. 네. 네. 아니 이런 슈퍼챗 이거 이렇게 쏘셔도 됩니까? 세우현님 고맙습니다. 이태근 해설이 형 잘생겼다. 네. 그렇죠. 이태근이 얼마나 미남인데. 감사합니다. 네. 지금 베이스볼 S의 아마 저희 해설 중계방송 버전이 또 하이라이트로 나갈 테니까 베이스볼 S도 이렇게 틀어두시고 이렇게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들으시면서 오늘의 야구를 노프터 야구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플레이오프 4차전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한줄평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한줄평. 한줄평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삼성은 역시 홈런. 음. 홈런이 나올 때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력은 좋아지고 그리고 승리를 할 수 있는 이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네. 베이징 때는 승엽이 형이 태근이 형 찌름 어딜 찔렀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삼성은 홈런이다. 그게 이제 지금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라이온즈 파크에서도 홈런이 많이 나오면서 승리를 가지고 갔고요. 물론 그 전 경기와 이번 경기는 사실 점수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양 팀 다. 어쨌든 결승 홈런이 하나 나오면서 삼성 라이온즈가 뭐 불펜이나 어떤 오늘 레이스 선수가 굉장히 잘 던져줬죠. 네. 결국에는 홈런이 나오면서 승리를 가지고 가는 그런 공식이 이어졌습니다. 네. 양 팀의 라인업을 좀 보면서 오늘 경기를 차근차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4차전 삼성 라이온즈의 라인업을 보시면요. 일단 3차전과 좀 비교를 해서 2루수가 바뀌었죠. 2루수를 플랫툰으로 기용을 하겠다. 그리고 2루수 그리고 외야 한 자리 그리고 2루수 자리를 플랫툰으로 기용을 하겠다라고 박진만 감독이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구자욱 선수의 부상이 나오면서 김홍곤 선수 또 이성규 선수가 함께 나오게 되는 윤정빈 선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우타 2명 김홍곤 이성규의 외야 역시 우타 또 김지찬 선수는 그대로 있고 전병우 선수가 그대로 플랫툰으로 돌면서 지금 나오게 됐는데 전병우 선수 쪽에서 경기 초반에 좀 실책이 나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전 경기에서도 저는 전병우 선수가 2루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을 때 와 제가 감독이면 전병우 선수를 과연 2루에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전병우 선수는 엔스 선수를 대비해서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책이 하나 나왔어요 강한 타구를 정면으로 못 가면서 실책이 나왔는데 그 뒤에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더블플레이를 만드는 상황에서 전병우 선수가 정말 깔끔하게 수비를 잘해줬거든요 그 경기가 저는 오늘 경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박진만 감독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더블플레이 장면은 6회 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타구도 굉장히 중요한 타구였으니까 잠깐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전병우 선수의 기용에 대해서 이번 시리즈를 앞두고 박진만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게 시리즈를 데뷔를 하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온 부분이었다고 했어요 사실 전병우 선수가 커리어 내내 코너 내야로 많이 나왔었고 2루수 출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도 전병우 선수의 2루수 출전 수비 이닝이 7이닝밖에 안 됐거든요 저도 전병우 선수랑 같이 선수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2루수에 가서 어떤 연습을 하거나 2루수에 가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시리즈 때 저를 처음 봐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또 깜짝 놀란 반면에 물론 실책도 나오고 좋은 수비도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정말 깔끔하게 수비를 준비를 많이 했다 준비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연 이제 코리안 시리즈로 올라가서도 준비된 데로 가게 될지 이 부분은 또 코리안 시리즈 되봐야 알겠죠 사실 아 그렇습니다 뭐 일단 구자욱 선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또 구자욱 선수가 들어왔을 때 라인업이 어떻게 바뀔지 과연 또 구자욱 선수가 몸 상태를 회복해서 물론 오늘 경기장에는 왔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또 한국 시리즈 갔을 때 어떻게 기용을 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삼성 라이언즈의 야수의 덱스는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박진만 감독의 작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네 모규현님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삼성 라이언즈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챗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네 교현님 감사드리겠습니다 LG 트윈스의 라인업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3차전이랑 같거든요 정확히 같은 라인업 일단 염경혁 감독은 이 라인업에 대해서 3차전에 좋은 기운을 탄 라인업을 그대로 기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감독은 만약에 전 경기 때 승리를 했다 그러면은 라인업을 바꾸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기운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좋았던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뭐 이런 생각에 사실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감독들은 사실 많았고 제가 감독의 위치를 안 가봤기 때문에 사실 라인업에 변화를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좌타자들이 결국에는 수비 쪽에서는 저는 오늘 이 시리즈를 보면서 굉장히 수준 높다라고 생각했던 경기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결국 실책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수비의 경과함이 삼성 라이언즈 마찬가지고 LG 트윈스도 마찬가지고 이 라인업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수비 쪽으로는 정말 완벽한 라인업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김현수 선수도 외야에서도 좋은 수비 있었고 그 대쉬에 들어올 때 그 정도의 판단은 대단히 빠른 판단 아닌가요? 특히 그 앞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외야수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내야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내야수의 포메이션은 벤치 안에 있는 수비 코치들이 어떤 데이터를 보고 지시를 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정말 수준 높은 어떤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지환 선수도 내내 또 경고한 모습 보여줬고 삼성 라이언즈의 수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이재현 선수 오늘도 이재현 선수의 수비 보면요 저는 야구 잘 모릅니다만 잘 아시잖아요 야구 잘 모르는데 아니 그 마지막 바운드가 튀어오르는 지점과 항상 본인의 몸이 좀 가까이 있는데 그 마지막 바운드 처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어떤 타격에서의 어떤 컨택 부분이나 수비에서의 센스는 사실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능력이나 동물적인 감각 그리고 타고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현 선수의 수비를 보고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 이 동물적인 감각 어렸을 때부터의 타고난 어떤 사실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노스텝 선구 오늘 야 이거 되나? 전 되게 놀랐거든요 아까 외화도 마찬가지고요 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야수들이 중요한 부분은 사실 캐치볼이거든요 캐치볼이 안되면 응용할 수 있는 수비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범위가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 던지는 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공을 어느 위치에서든 그리고 어떤 동작에서든 공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비 범위의 커버가 가능한 이재현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이 너무 기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또 하나가 부모님께 감사라는 부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태근 위원도 당연히 이제 부모님께 당연히 감사해요 야구 선수들 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좀 몸이 작았던 것에 대한 본인의 컴플렉스라면 컴플렉스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근육 운동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재현 선수 보면 생각나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무키 페츠 상당히 몸도 작은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 그리고 몸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두 선수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매번 플레이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이재현 선수 보고 싶어요 무키 재현 네 무키 재현 지금 어떻게 그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지금 굉장히 좀 고민했거든요 무키 재현 무키 재현 나 그 생각을 못했지? 나 재현 배치로 해야 되나? 그런 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게 일단 양 팀의 라인업을 좀 확인을 해봤고 오늘 경기에 좀 키를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 포인트로 우천 취소를 짚었는데 사실 이 비가 이번 시리즈에서 비가 두 번 왔어요 1차전 마치고 나서 비가 왔고 그리고 3차전 마치고 4차전 경기인 날 비가 왔는데 사실 이 비가 LG쪽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천 취소가 되면은 사실 뭐 어떤 투수의 로테이션 그리고 어떤 팀의 사정상 분명히 아 잠시만요 이경민 님 뭐 뭡니까? 빼뱀 배치 빼뱀 이재현 선수의 별명을 합산 빼뱀 배치 죄송한데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빼뱀 배치가 뭐죠? 하현 님이군요 이재현 밑에 하현 님 빼뱀 배치 빼뱀이 이재현 선수 별명이에요 빼뱀이 이유가 뭐 어떤 이재현 선수 응원가 빼뱀이 나와서 이재현 선수 별명이 빼뱀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불러주세요 지금 살짝 지금 지금 생각이 살짝 안 나는데 그게 있어요 빼뱀 뭐 이런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재현 선수 응원가 뭐였죠? PD 빨리 빼뱀 나 지금 살짝 생각 안 났어 사실 선수들 응원가를 아름 부중 아니 아니 처음부터 아 맞아 삼성의 이재현 그거 거기서 이제 빼뱀이 안타 빼뱀 그 있거든요 빼뱀 배치 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비 이야기 그래서 어쨌든 비가 왔잖아요 네 왔습니다 저는 이 비가 사실 경기의 승패는 전 결과는 하늘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인데요 물론 삼성 라이언즈도 부상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좀 끌었던 끄는 게 삼성 라이언즈도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엘치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준 플레이오프부터 좀 많은 경기를 좀 하고 올라왔습니다 선수들이 이 플레이오프 경기를 할 때 좀 힘든 점은 한 경기를 하면은 페넌트 레이스 경기 한 열 경기 정도의 어떤 에너지와 집중력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정말 녹초가 됩니다 어 그래서 한 경기를 할 때보다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 우천 우천 치소가 두 번이 됐는데 그 두 번 다 양 팀한테는 서로 좀 득이 된 그런 우천 치소가 아니었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양 팀 모두에게 득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박지망 감독이 그 부분이 저희 이제 2차전 현장 중계방송을 해 드릴 때 그 부분이 편집이 돼가지고 좀 나가지 않았었는데 그 저도 그 박지망 감독한테 그걸 물었거든요 어 지금 LG 쪽에 좀 도움이 되는 비라는 전망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박지망 감독이 했던 이야기가 어 우리도 쉬었어요 라고 우리도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체력이 보충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제가 영경혁 감독하고도 제가 뭐 감독으로도 모시고 선수생활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박지망 감독도 저랑 선수생활 같이 했던 네 감독입니다 두 감독 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감독이죠 네 하지만 비가 왔을 때 영경혁 감독은 뭔가 계속해서 우리 팀한테 뭔가 득이 될 게 뭐지 시스템을 바꾸고 좋은 쪽으로 변화를 가지고 가는 좀 공격적인 감독이라고 하면요 박지망 감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던 안 오던 그 순리대로 어떤 플레이라든지 선수 기용이라든지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는 좀 안정적인 감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천취소로 인해서 물론 오늘 경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구자욱 선수도 아예 못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 전에 박지망 감독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인터뷰는 아 인터뷰래 미쳤어요 미쳤어 지금 방송을 오래 해가지고 말이 헛나 대타로는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박지망 감독이 그 경기전 인터뷰에서 하기도 했고 어 LG 선수들 지금 이야기를 해준 대로 코리안 시리즈 한 경기면 뭐 정규 시즌 열 경기를 치는 것 같은 피로가 있다 그럼 그런 피로가 지금 누적된 상태에서 물론 이제 지금 코리안 시리즈가 아니라 뭐 플레이오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 누적된 피로가 지금 아홉 경기째니까 쌓일 대로 쌓인 상태라서 한 경기를 하루를 쉬더라도 이게 완벽한 회복은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뭐 구자욱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오늘 대타보다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어떤 거요? 아 어깨동무 아무리 캡틴이고 저도 캡틴을 오래 했지만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홈런이 나왔다 좋았다 그래도 경기 도중에 감독을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삼성 라이언즈의 벤치 분위기를 알 수 있죠 2014년에 코리언 시리즈 진출을 그때 했을 때 염 감독 때 이태근 위원이 캡틴이었나요? 어 제 캡틴이었습니다 그때 하셨어야지 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 그렇군요 전 뒤에 가서 하겠죠 카메라 있는 데서 저는 자 두 번째 포인트로 9위를 쉰 앤스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앤스 선수가 줌플레이오프에서 두 경기 나와서 사실 그 영경혁 감독과 LG 팬들의 그 마음을 100% 사로잡지 못했었죠 아 그렇습니다 어 저는 저는 이제 선수 기용을 하거나 선수들이 뭐 경기장에 나왔을 때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부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어떤 동기부여가 있지 하지만 앤스 선수는 시즌 들어갈 때 1선발로 시작을 해서 그랬습니다 뭐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 뭐 LG 트윈스에서 원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내지 못했어요 그렇다라면은 결국 지금 이 시리즈가 거의 막바지까지 온 상황에서 어 저는 분명히 이번 경기는 내가 구단한테 어필을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된다 재계약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뭐 역시나 뭐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만큼 구위에 힘이 있었고 좋은 투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뭐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퍼포먼스 이런 메커니즘적인 면에서도 저는 좋은 투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6이닝 이닝 무실점에 8K 8개의 탈삼진 기록을 했습니다 최고 구속 제가 ABS 존을 통해서 본거는 이제 152km가 최고 구속이었는데 뭐 그보다 1,2km 더 나온게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정규 시즌 때 나와서 던질 때와 또 지난 줌 플레이오프에 나와서의 그 두 번의 피칭보다도 훨씬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인상적인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앤스가 이렇게 놀라운 피칭을 하고 있는데 대등하게 싸워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 레이에스 선수의 또 좋은 모습이 근데 레이에스 선수는 지금 두 경기째인데 또 이렇게 잘 던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어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어 오늘 오스틴 선수와 박동원 선수의 우타자 두 명 빼곤 전부 다 좌타자 라이너리였거든요 그렇죠 레이에스 선수가 레이에스 선수가 아직 발음이 잘 안되네요 레이에스 레이에스 선수가 던지는 이 커터의 볼이 커터의 피안타율이 좌타자들한테 시즌 중에 3할 8푼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만큼 본인이 즐겨 쓰는 구종이지만 그리고 이래 그 공을 던지다가 홍창기 선수가 홍창기 선수가 몸에 맞는 볼을 맞고 나가면서 제가 중계 때 아 이 부분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제가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볼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략을 하면서 이 LG 트윈스의 정확한 이 좌타자들을 계속해서 범타를 만들어 내는 걸 보고 일단 그 공을 선택하는 강민호 선수가 오늘 볼 배합에 대한 이런 승부수를 잘 띄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멘탈이 좋은 거네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경험도 있는 선수고 구종이라는 게 사실 데이터적인 면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날 당일 컨디션에 어떤 구종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도 포수가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나왔어 이게 큰 경계 거의 3만 명의 함성이 막 쏟아져 막 절반은 함성인데 절반은 야유고 이런 상황에서 마운드가 이 그라운드에서 어쨌든 제일 높은 또 위치잖아요 거기 딱 그 고독한 섬에 딱 서있어 서서 딱 아 오늘 제대로 한번 던져야지 하고 딱 던졌는데 이게 이쪽에 딱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또 포수는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계속 몸쪽으로 붙어 막 근데 그걸 극복을 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투수들은 사실 저도 그 마운드에서 압박감을 선수 생활할 때까지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솔직히 말하자면 관심도 별로 없었고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정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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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관심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어차피 야수니까 투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레전드급 선수들이 레전드급이 아니죠 레전드 선수들이 뭐 니퍼트 포함 송승준 어 유희간 이런 선수들이 저한테 많은 정보들을 저한테 주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 이 투수들 정말 외롭고 힘들게 싸우는 직업이구나 그러니까 라는 생각을 은퇴하고 나서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 싸우는 직업이니까요 정수님께서 배구 시즌 개막 때문에 좀 늦게 좀 이렇게 시청을 시작을 하셨나 봐요 예 늦어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레이스 선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잠실 포비아 예 이 이야기는 그 대구에서 그렇게 두 경기 20점 냈는데 3차전 와가지고 한 점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안 나오고 사실 4차전에 강민호 선수의 홈런 터지기 전까지도 무득점이었죠 그러니까 도합 8이닝 9이닝 하면은 17이닝 연속 무득점을 하고 있다가 16이닝 무득점을 하고 있다가 터진 강민호 선수의 홈런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민호 선수의 홈런 터지기 전까지 정말 잠실이 굉장히 좀 멀어 보였을 삼성 타자였을 텐데요 아 모든 지금 언론 매체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전부 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야구장에 어떤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가장 큰 야구장으로 왔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실 뭐 크죠 잠실이 야구장 저도 뭐 홈으로 썼던 구장이고 LG 트윈스에 있을 때 썼던 구장이고 사실 타자들이 힘들어하는 구장 맞습니다 하지만 뭐 13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맞아서 넘어갈 타구는 사실 넘어가거든요 네 그렇다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점수가 안 나는 이유는 저는 날씨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리즈가 들어갔을 때 사실 투수들은 아까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투수들은 계속해서 몸을 풀고 열이 나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뭐 지금 온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체감 온도는 갑자기 날씨가 덥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우리가 몸이 좀 움츠러들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투수보다는 타자가 훨씬 더 불리합니다 스피드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날씨가 좋았을 때 그 밸런스대로 스윙을 하게 되면 포인트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지금 점수가 안 나는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분명히 예 지금 이태근 위원의 이야기가 굉장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메이저리그에서도 10월까지 잘하던 선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월드 시리즈 가면 보통 이제 11월에 살짝 이렇게 걸리니까 미스터 노벤버도 있거든요 미스터 옥토버가 있는 반면에 미스터 노벤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씨에 조금 더 잘하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고 날씨가 분명히 타자들에게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가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체력적인 면에서 체력적인 면에서 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하면 좀 편할까요 물론 고도의 집중력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더 많은 체력적으로 데미지가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날씨가 춥게 되면 근육이 움츠러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 상태에서 작은 근육을 움츠러들면서 두 시간 동안 세 시간 동안 이제 경기를 해야 되고 수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근육의 피로도라든지 어떤 경기가 끝나고 났을 때 체력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제가 좀 그랬던 선수였거든요 미르님께서 프롭제드 토너먼트로 바꿉시다 라고 또 의견을 주셨는데 KBO랑 말씀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의견도 참 여러 분들께서 많이 내주시고 있는 의견이긴 한데 이건 나중에 언젠가 한번 공론의 장에서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토너먼트를 하게 될 경우에 한 가지 좀 그렇게 되면은 정규 시즌 우승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조금 좀 공론의 장에서 좀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왜? 지금 천만 관중 시대가 됐는데 이 정도면은 야구도 공론의 장이 좀 열릴 수 있다 충분히 백선생님 짱님 감사드립니다 백선생님 짱님이 우영이 형님 마치 고시원에서 바로 나온 것처럼 면도 안 했어요 오늘 이태근이 형인지 알았으면 내 면도 하고 왔지 오늘 몰랐어 면도를 안 하셔도 수염이 되게 예쁘게 나셔가지고 멋있습니다 면도 안 했어 면도를 안 하시면은 좀 깔끔한 넘어갈까? 하지마! 나 오늘 이순철 형님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그냥 언제나처럼 내추럴하게 올라고 했죠 태근이 형 라파폴드에 묶자 근데 저희는 뭐 어느 팀에 대한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팀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삼성 이겼으니까 삼성 화이팅 네 그거는 이제 잊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달라진 삼성 불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차례인데요 삼성 라이언즈 불펜 특히 오늘 운용은 영입 콤비인 임창민, 김재윤 선수에게 이 중요한 상황을 이 이닝을 맡겼습니다 경험이죠 경험을 믿는 거고 그리고 야구는 멘탈 싸움입니다 멘탈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결국 중요한 상황, 힘든 상황이 되면은 이 경험이 많고 베테랑 선수들은 좀 더 냉철해지고요 좀 더 뭔가 생각하는 게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타자도 마찬가지고 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좀 안정적인 투구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네 김재윤 선수가 특히 지난해에 코리안 시리즈에서 LG 상대로 좀 아쉬운 기억이 본인에게 있었을 텐데 포스트 시즌에 두 경기 등판을 했습니다 한 경기는 이제 점검 등판 차원에서 아웃카운트 한 개 잡는 피칭이었고 지금 이 경기 등판의 세이브 마무리는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삼성 라이언즈 팬분들이 들으시면은 조금 섭섭해하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저는 어쨌든 해설위원이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재윤 선수, 임창민 선수는 9위로 뭔가 찍어 누르는 듯한 공을 던지는 선수들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김재윤 선수는 150km 정도의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지만 공의 회전력, 수직의 무브먼트를 사용해서 공을 던지는 선수는 이 잠실 야구장에서 공을 던질 때는 좀 더 공의 누름이 좋아지면서 공의 회전을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플라이볼이 많이 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잠실 야구장에서 던질 때는 좀 더 완벽한 투구, 본인이 자신 있는 투구를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히 있는 투수입니다 본인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한복판에라도 찔러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본인의 홍구장이 라이언즈파크에서는 하이패스트볼이나 중간에 가는 볼의 발사각도가 나오면 확실히 리스크를 안고 던지기 때문에 재구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 김재윤 선수한테는 장단점이 될 수 있겠죠 네 Y2J님께서 오승환 선수 코리안 시리즈 합류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시리즈 들어오기 전에 박진만 감독의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오승환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삼성이 볼펜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박진만 감독이 여기서 변화를 주려고 할까요? 그거는 안 주려 하지 않을까? 그게 그쪽으로 좀 더 생각이 가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승환 선수를 좋아합니다 같이 야구도 했고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딴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오승환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 엔트리를 짜거나 코칭 스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력만 가지고 공 구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내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코칭 스텝이 고민을 할 겁니다 분명히 지금 플레이오프를 보더라도 나오지 않은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오랜 시간 삼성 라이온스를 응원하고 오랜 기간 동안 오승환 선수를 응원했던 분들은 그래도 우리 승환이 형이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테고 뭐 그런 생각에도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죠 그런데 과연 이런 변화를 주려 할까 사실 좀 물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직업이 힘든 직업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모든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삼성 라이온스가 지금 이 상황보다 더 큰 기적을 쓰게 되는 순간에 오승환 선수가 마지막 투수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큰 상징성 있는 그렇죠 그거는 야구팬으로써 오승환 선수의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삼성 라이온 팬분들도 다 원하는 그림일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거야말로 낭만 야구가 되는 순간일텐데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확답은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경기 키포인트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한국 시리즈에 아 지금 이게 결론이 아니구나 그렇죠? 아 한국 시리즈에 냄새를 맡으면서 홈런을 쳤다라는 의미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PD가 지금 이 귀를 열고 아니다 지금 오늘 이겼기 때문에 냄새를 맡게 됐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포장을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시리즈에 이 향기가 이렇게 오면서 힘이 나서 딱 홈런을 쳤다 아 그 향기가 무슨 향기인지 되게 궁금하네 향기 없어요 한국 시리즈? 아 있습니다 그니까 그 향기 한국 시리즈에 향기가 이렇게 온단 말이야 콜에서 쳤어 아 이거다 하고 딱 지금 이 딱 냄새다 물론 모든 선수들이 한국 시리즈 가고 싶고 우승하고 싶죠 하지만 가장 뭔가 절실하고 내가 꼭 한국 시리즈에 지금 가야 된다라는 이유를 이유를 대자면은 가장 큰 선수는 강민호 선수입니다 음 아니 아니지 이거 아니 잘못 읽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냄새 맡고 쳐서 끝인 줄 알았어요 이거 제가 잘못 읽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강민호 선수가 다이아몬드를 돌아서 올 때 박찬도 코치와 이거 할 때가 저는 이게 압권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손이 안 맞았어 보셨어요? 저도 봤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강민호 선수는 이게 방방 뛰면서 딱 했는데 박찬도 코치 손은 아래로 지나가고 이렇게 딱 하는데 이럴 수가 되게 재밌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포수로서 공격보다 수비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포수란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입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구단주나 만약에 단장이나 제가 선수들한테 월급을 주는 포지션에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포수들한테 연봉 3배는 더 줍니다 그만큼 힘든 포지션이고 3배 그리고 한 포지션밖에 없잖아요 네아는 물론 포지션이 다 정해져 있긴 하지만 2루수가 사실 수비자라는 3루수가 유격수를 갈 수도 있고 유격수가 2루수로 갈 수도 있고 외화도 중견수보다 멀티가 소화가 되는데 네 가능하죠 포수는 다릅니다 특수 포지션이고 주점 포수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주점 포수를 다른 선수가 대체하기를 굉장히 힘든 그러한 특수 포지션이죠 그래서 3배를 더 준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3배를 한번 하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민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나눠봤고 제 말 뜻을 이해하셨죠 여러분 지금 이태근 위원은 3배를 3타임스를 더 주겠다 셀러리에 저는 3배를 하고 그냥 그 돈 준다 그리고 오늘 강민호 선수의 인터뷰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이거 제 개근데 강민호 선수의 인터뷰 중에 제가 기억에 남을 얘기가 꽂힌 게 있는데 질문이 LG 트윈스의 도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했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강민호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이 베이스에 대고 송구를 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 쪽 말고 주자가 가는 길목 쪽에 송구하는 연습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 장면이 두 번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역시 경험이 많은 포수 그리고 뭔가를 대책을 세우는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구나 강민호 선수는 나이가 많은 베테랑 선수한테 머리가 영리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강민호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주전 포수가 됐던 그 모습까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연구하고 계속 뭔가를 찾아내고 사실 강민호 선수가 지금 타격하는 모습을 보면은 젊었을 때 타격하는 거랑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게 이제 수치로 나오는 게 볼삼 비율입니다 예전에는 삼진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많아지면서 결국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삼진율을 줄이면서 컨택 위주의 배팅을 하는 게 올 시즌에 또 퍼포먼스가 또 터졌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병행을 잘하는 아주 영리한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강민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강민호 선수가 8회 초에 홈런을 때린 순간이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 확률이 가장 높아진 순간이 22.3%포인트가 올라가면서 강민호 선수가 홈런을 때린 순간에 삼성의 승리 확률이 72.3%까지 높아졌던 오늘의 WPA에 있어서는 강민호 선수가 가장 독점을 했던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한국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중계방송을 딱 마치자마자 연결을 하는 거라 한국 시리즈를 아직 제가 정확히 공부를 하진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좀 한번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이 두 팀이 31년 만에 맞대결을 갔습니다 이게 코리안 시리즈에서 갖는 것도 갖는 건데 두 팀이 가을 야구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31년 만이에요 아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네 93년 한국 시리즈 이 때가 제가 고3 때 1차 수능이 끝나고 이제 2차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제가 수능 1세대라서 수능을 두 번 봤거든요 여름에 한번 보고 가을에 한번 봤어요 근데 그때 어차피 1차 수능으로 다들 그 갈대약은 다 이제 넣은 상태라 그때 이제 그 박충식 지금 아니죠 지금 뭐 맞고 계신 게 없죠 박충식 전 선수의 그 전설적인 15이닝 투구를 라이브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 저도 그 경기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네요 야구를 한참 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야구를 할 나이였습니다 제가 그게 기억납니다 와 그때의 그 그때 박충식 전 사무총장이 선수협 사무총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게 1대4였죠 선동열, 송유석, 신동수 한 명이 누구였더라 아무튼 어마어마한 투구를 했죠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처음이에요 가을에 만난 것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는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이렇게 자막에 뭐 4승 1무 몇패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정말 뜨거웠던 그 그 무승부로 박충식의 무승부로 인해서 이 시리즈가 정말 뜨거웠던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이 두 팀이 우리 리그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팀들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8번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죠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이 기아 타이거즈 페테와 합쳐서 11번 지금 V12를 노리는 팀과 V9을 노리는 팀이 지금 경기를 치르게 됐고 다음 자막 주세요 아까 떠있던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요 팀 타율에 있어서는 기아가 앞서고 팀 홈런은 삼성이 앞섭니다 그리고 팀 평균자책점 기아 타이거즈 1위 그리고 팀 평균자책점 3위의 팀 그리고 맞대결 성적에 있어서는 기아가 우세합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 두 팀의 전력을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기아 타이거즈는 아시겠지만 투타의 밸런스가 완벽한 팀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도용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 오케이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이 들으면 또 섭섭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리한 사항은 기아 타이거즈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아가 유리하죠 삼성 라이온즈 선수 마찬가지고요 저는 삼성 라이온즈가 지금의 어떤 분위기와 기세면은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1위 팀에 올라가 있는 팀도 분명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경기 감각적인 부분인데요 그 감각적인 부분이 아마 첫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는 특히나 타자들한테는 조금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는 초반 물론 기아 타이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초반에 1차전과 2차전 이 경기가 저는 좋은 경기 내용을 가지고 간다라면 재밌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기아가 올 시즌에 더 강했기 때문에 1위를 했고 그리고 삼성이 2위를 했습니다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삼성의 많은 볼펜 투수들을 상대로 기아 타이거즈의 타자들이 굉장히 잘 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태근 해설위원의 이야기대로 지금 삼성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가는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이 우승하기 위한 조건은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딱 하나 딱 하나 1, 2차전 광주에서 두 경기 다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 라이온즈는 아시다시피 선발 로테이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죄송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도 전기시즌 우승을 할 때 네일 선수의 부재가 있었거든요 1선발에 대한 부재가 있었는데 괴물같은 회복력으로 지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한 삼성 라이온즈는 투타의 핵심 선수인 구자욱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 닫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합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저는 경기에 많은 승패에 어떤 영향이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슈퍼챗에서 라이온즈다 나는 라이온즈다님이 테크님 말씀은 서운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을 줄였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왜 줄이죠? 누굴 줄였어요? 삼성이 85년에 한 번 그리고 2002년 잠시만요 2002년 그리고 56년 연속 우승했죠 그리고 통합 우승 4연패 8번 맞아요 저희 줄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경기장 가도 이번에 노리는 우승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V11이라서 V12를 노리는 거 맞는데 제 지난번에 기아 우승 콜이 11번의 도전 11번의 우승 이었어요 저희 안 줄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두 팀이 우리 리그 최고의 명문팀입니다 우승을 가장 많이 차지한 팀과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한 팀인데 당연히 두 팀이 명문팀이죠 명문팀 맞대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전체적으로 전력의 우세에 있는 가운데서 삼성 라이언스가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냐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태군요 또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코너 선수가 빠지면서 저는 황동재라는 선발투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승환 선수가 빠지면서 또 김윤수라는 중간 155킬로를 던질 수 있는 유니크한 이런 선수가 나왔습니다 또 이런 선수들이 한국 시리즈에서 뭔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면 삼성 라이언즈는 지금 야수들 젊죠 그리고 투수들 또한 이런 선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올 시즌뿐만 아니라 내년 시즌 내후년 시즌까지 정말 기대를 계속해서 해볼 수 있는 삼성 라이언즈 팬들은 되게 좀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우승 경험이 송은범 선수가 3차례 삼성 라이언즈 그리고 오승환 선수가 5번이 있고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는 최영호 선수 5번 그리고 양현정 선수가 2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테랑 선수의 우승 경험들이 있고 우승 콜은 2007년에 기아 타이거스 우승할 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양 팀의 키플레이어로 어떤 선수를 꼽을 수 있을지 지금 이미 스포를 한번 터뜨린 이태근 위원이긴 한데 저희가 누구를 꼽고 있는지 볼까요? 보시죠 나와라이업 그렇죠 삼성 라이언즈의 구자욱 선수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는 김도영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너무 스포가 당연한데 그렇습니다 투타의 어떤 타격의 핵심이 되는 선수인데요 뭐 김도영 선수는 뭐 MVP MVP죠 구자욱 선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 말미에 정말 괴물같은 그런 성적을 냈습니다 이 두 선수가 타격에서 타선에서 어떻게 리드를 해가면서 이 장타를 만들어내고 또한 리드를 해갈지 이 두 선수는 타선에서 핵심 키플레이어일 수 밖에 없는 성적을 올 시즌을 꼽았습니다 네 두 선수의 올 시즌 성적을 잃다가 그냥 호흡이 딸릴 것 같은 일단 구자욱 선수는 여러분 팬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서로 서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팀이 짱이야 여러분 팀이 짱이니까 서로 싸우지 마세요 그냥 우리 팀 짱으로 그냥 끝 싸우지 마세요 싸우시면 안 돼 싸우시면 안 돼 아니 선수들끼리 싸우는데 여러분끼리 왜 싸워요 그냥 기아 팬 여러분은 기아가 짱 삼성 팬 여러분은 삼성이 짱 그냥 짱 짱 니네 팀 별로야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건 정신건강에도 안 좋아하죠 진짜 그냥 우리 팀 짱 이러면 끝 읽을라 그러는데 왜 빼 자막 다시 주세요 영민 피디님 네 주세요 그렇죠 구자욱 선수 타율 4위 홈런 5위 타점 4위 장타율 3위 OPS 2위에 올랐고 김도영 선수는 대부분 1위입니다 예 대부분 1위 타율 3위 홈런 2위 득점 1위 득점은 올타임 1위가 됐고 최단타 3위 장타율 OPS 부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올 시즌 대단한 활약을 김도영 선수 펼쳤고 근데 이제 여기서 구자욱 선수는 후반기만 끊어놓고 보면 또 김도영 선수에게 어느 정도 좀 대볼 수 있는 성적을 거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승세 구자욱 그리고 시즌 내내 지배적인 그런 시즌을 보냈던 김도영 선수의 맞대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오늘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봤고요 한국 시리즈 아 얼마나 친절합니까 SBS 스포츠 한국 시리즈 예매는 20일 내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1시간 단위로 1차전부터 4차전 아 내일 다 열려요? 어 내일 1차전부터 4차전까지가 열리는군요 예매 여러분 경쟁이 치열할텐데 성공하시길 기대를 하겠고요 생방송은 SBS를 통한 생방송은 3차전과 6차전에 SBS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저희는 매경기 이곳에서 녹화를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휴 동접 많이 해주셨네요 1400분 계시네요 어휴 이렇게 많은데 끊기도 그렇다 그냥 계속해도 되는데 제가 저번 2차전 리뷰할 때 800분 들어오셨고 800분인가 900분 제가 까지 봤었는데 지금은 1500분이나 들어오셔가지고 또 관람을 해주시네요 네 여러분 정말 가기 싫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시면 어 가기 싫은데 뭐 네 내일 미디어 데이는 저희는 방송만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계방송 안 하고요 저희는 일단 내일 하루 쉬고 모레부터 있을 녹화 중계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해설위원 저는 정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